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팀의 교육 토파원 오자연입니다 저는 영생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생이든지 반년이든 파릇파릇한 중학교 새내기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바로 체육인데요 저는 태권도를 아주 좋아해 쿵세대회와 겨누기대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구에 재학중인 아주 멋진 운동선수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올해 전국소년체전 대회에서 전국을 들썩이게 한 학생들인데요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만난 친구 바로 6학년 3반에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 있는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최수현 선수입니다 최수현 선수는 전국소년체전의 양공부 20m, 30m, 35m에서 그리고 개인종합까지 4관왕을 달성한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주실까? 예상은 못했지만 1등을 해서 좋고 4관왕까지 해서 기뻤고 25m에서 1점 차이로 매달을 못 땄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대로 더 열심히 해서 매달을 따고 싶었어요 그들의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아쉽지만 3감 많이 받았어? igation folded sunk 의견 50m 받았다는데요? 없itan 양국을 언제 시작했니? 오빠가 먼저 하는 거를 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학년 말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아직도 양국을 하니? 아직은 하고 있어요. 오, 대단하다. 안녕! 포스가 대단해. 이 친구는 같이 20체중에 나가서 단체중 3등을 한 친구입니다. 오, 메달리스트? 네. 오, 돌 메달리스트. 오, 빠르다. 오, 대박. 10.9점. 대단하다. 제가 한번 양국을 싸볼 수 있을까요? 음, 할 수 있어요. 자, 활절 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하나, 코하고 이발에 갖다 붙입니다. 줄은 둘. 셋 하면 넘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셋. 오케이. 어때요? 써보니까? 약간 힘들긴 한데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선수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그리고 저 경기용 가지고 저기 최고 먼 거리가 여기 초등학교에서는 저 거리거든요. 네. 저기 다다미 저쪽 끝에 있는 저 거리가 35미터예요. 저기서 이제 대회 나가면 쏘는 거예요. 35, 30, 25, 20까지 내 거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지금 이 선수가 35, 30, 20m를 금메달 딴 거예요. 그래서 개인종합 토탈 또 1등 해가지고 4관왕이 된 거예요. 대단해. 진짜. 앞으로 어떤 선수가 돼 보고 싶은가요? 앞으로 1심에서 전국 대회에서 있는 것도 거의 다 메달을 다 따고 늘 최선을 다하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가장 핫했던 선수를 만나러 월별중학교에 왔는데요. 짜잔!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김서연 100m 허드 금메달 여자중학교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선수가 이 월별중학교에 있는데요. 저기 뛰고 있는 분이 바로 김서연 선배님인 것 같은데요. 저기 보세요. 저기.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별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서연입니다. 진짜 빠르시다. 선배님, 이거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셨는데 약간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기존에 13초 93이었는데 내가 13초 67로 한 0.3초 정도 당겼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신데 이 기록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원래 몸 풀 때부터 약간 몸이 좋아가지고 실수만 안 하면 깨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와, 자신감. 멋져. 토끼가 완전 뛰듯이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운동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2학년 때부터 육상부, 초등학교 육상부를 좀 보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육상 선생님께서 나한테 육상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허들은 언제부터 하시게 됐었나요? 허들은 작년 겨울, 가을쯤에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아직 1년이 안 된 거예요?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한국 신기러 오시는 거예요? 어, 맞아. 겁나 어려워.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운동의 체형이 아주 예쁘죠. 하체가 육상숲으로 적당하게 깁니다. 두 번째는 보기가 다르게 힘도 셉니다. 세 번째는 순발력은 조금 아직도 부족한데 가속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키에 맞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허들 뿐만 아니라 100m, 200m도 한국 신기러 이 곧 깰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앞으로 바람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냥 흔한 선수가 아니라 세계 대회에서도 인정받고 여러 사람한테 이름 알리는 선수가 되고 싶어. 오, 그럼 올림픽 이런 것도 나가고 싶은? 나가서 매달을 따보고 싶지. 오! 오늘 이렇게 양궁과 육상 두 선수들을 보니 뭐든지 다 열심히 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비록 이번 대회에서는 좋은 선정이 내지 못했더라도 다음 대회에서는 빛이 날 대구 학교 운동부의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그럼 안녕!